코코야 이러나 깎아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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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뭐 생각하니까 기분이가 좋아요 오랜만에 엄마라 전 치워 아직 아무것도 안했잖아 나 아무것도 안했어 고양이 너무 귀여운거 같아 코코 표정 보여줄건데 코코 표정 귀엽다 입냄새 안나 입냄새 나? 응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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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레오 있어 레오도 보여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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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도 뽀뽀 레오도 뽀뽀 하하하하 얘 봐봐 얘 팔이 힘주는거 봐봐 레오야 뽀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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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고향 성격이 이렇게 달라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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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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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는 입을 막았다면은 레오는 그냥 아니 하하 아이고 레오야 진짜 웃긴다 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